안녕하세요. 러블리즈 K. 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인씨 혹시 K밀크라는거 아세요? K언니가 좋아하는 우유 이런건가요? 그런것도 맞지만 K-POP K-뷰티처럼 국내산 원유로만 이용한 국내산 K밀크를 이용한 말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언니가 K인데 K밀크, K유산균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맞아요. 요새 국산 우유로 이용한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K밀크 취향 월드컵을 해볼겁니다. 또 먹는거에요?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주세요. 내가 저는 스트링치즈. 이거 다르게 먹으면 돼요? 아니요. 우리 둘다 먹어보고 고르면 돼요? 생크림부터 먹어볼까요? 생크림부터. 그럴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아요. 맞아요. 어 맛있다. 어 그거. 아이스크림 맛이랑 비슷해요. 여기 약간 밑에는 하얀 것도 있어요. 녹아가지고 되게 바닐라 맛이 납니다. 자 그럼 스트링치즈도 먹어볼까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맞아요. 저 여기 거 많이 먹어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K밀크 마크가 있어요. 맞아요. 빠밤. 자 먹어봅시다. 이거 떡볶이에 넣어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그 치즈에 넣어먹어도 맛있어. 이거 나초에 위에다가 올려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만득만득. 자 이것도 들려드릴게요. 자 결대로 찢어서 먹어볼게요. 이건 안들리겠지? 저는 한입 해보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먹어볼까요? 네.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맛있다. 근데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먹으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볼까요? 아 어렵다. 저는 지금 전자레인지 안 돌려서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저도요? 아 정말요? 저도 약간 달달한 게 오늘 안 땡기네요. 맞아요. 마라탕을 먹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라바밤. 축하합니다. 이제 두 번째 K밀크 주세요. 와우. 이거 다 저희가 좋아하는 거. 대박. 이거 진짜 많이 먹잖아요. 저도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먹어볼게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우 시원해요. 맛있겠다. 이거 얘긴데 진짜. 와 여기 아예 이렇게 나오네. 그냥 먹을 때 차르나. 곧. 여기도 K밀크가 있을 건데. 얼른 먹는 곳. K밀크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 봅시다. K밀크. 아 이거는 막스에 K밀크가 써 있어요. 아쉽네요. 그럼 먹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짜잔. 음. 왜 안 나오지? 잘못 뜯었다. 네 나는 이걸로 해요. 안. 됐다. 어때요? 아 여기 안에 뭐가 씹혀요. 나는 왜 계속 안 나오지? 안에 씹히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아 맞아요. 딸기가 씹혀가지고. 진짜 맛있어. 맛있어. 자 그럼. 비탱탱도 먹어보겠습니다. 요것도 ASMR로 드려드릴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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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시죠? 짠. 맛있겠다. 와우. 맛있겠다. 짠. 짠. 섞어 드세요. 섞어 먹어요. 더 드세요. 저도 더 먹어요. 이게 좀 적혀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바삭바삭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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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거지. 아. 전 이거요? 전 이겁니다. 전 이겁니다. 전 이겁니다. 전 이겁니다. 전 이겁니다. 전 한입만 더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떻게 더 맛있어요. 저도 이거. 잘 맞는 것 같아. 이거 봐. 이게 맛있어. 저희는. 비탱탱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축하합니다. 그럼 다음 케이 푸드. 주세요. 막핑이다. 막핑. 우유아. 와우. 요구르트네요. 게이 언니가 평소에 우유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 이거부터 먹어봐요. 이거 진짜. 화장실 잘가요.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부터 먹을게요. 먹고 싶었어요. 그래요 언니. 이거 부터먹었어요. 한치전. 제가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자 이번에는 요구르트와 우유를 바꿔서 먹어볼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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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정말 취향 차이가 갈릴 것 같아요 예인장의 선택은? 저는 여기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이거요 아 저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돼요 하나만 정해야 되나요? 네 안 돼요 가위만 가요 그래요 그럽시다 이긴 사람이 복지빵 좋아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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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러면 우유로 메이크로 자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결승인가요 언니 이 과일은 뭐예요? 이번에는 이 과일이 어울리는 이 제품을 한 번 찾아볼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지금 못 폈던 아이들로 한 번 겨드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세됩니다 그럼 케이밀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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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밀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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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유 주세요 우유 와우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네요 줄통이네요 줄통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볼까요 한번 저는 뭐해 먹어볼래요 일단 생크림에 한번 어 좋아요 여기 모자를 씌워서 먹어볼게요 어 저 빠졌어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짜장 맛있어요 저장만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좀 레전드다 와 진짜 맛있다 잠버드가 엄청 달아요 씨도 나 이미 이건데 너무 맛있다 이게 결승인데요 그냥 이미 끝나버렸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안 어울릴 거 같아 이것도 안 어울릴 거 같아 얘는 망이다 그럼 이번엔 저는 이렇게 적셔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목욕을 시켜서 촉촉해졌을 때 먹어줄게요 자 내 입으로 들어와 어때요? 빨리 말해봐요 저기요 어때요? 이제 참아 그러면 제가 똑같이 청포도를 얘랑 먹어볼게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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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얘도 넣고 싶게 생겼어 아 뭔가 형 비쥬얼이 파티에요 파티 제가 한번 청포도를 먹어보겠습니다 엄지 뼈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 네돌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맛있어 음 괜찮아요 음 음 음 음 이거 찍어먹어 이거 잘 먹어 강제적이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존고를 더해야돼요 제가 존고를 해서 잘 못 먹어 아 오케오케 내 입속으로 들어와 뭐가 웃긴거에요 뭐가 웃긴거에요 뭐가 웃긴거에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더 맛있어 마음에 결정했어요 초코랑 청포도가 살짝 저는 난해한거 같아서 뭔가 이 청포도랑 이 생크림을 먹었을때 딱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저희는 선택해주세요 저희의 선택은 생크림과 청포도의 청포도 요렇게 요렇게 요거 요거 pm 뭔가 뭔가 수영만 어떻게 약간 데코레이션 저 이걸로 가겠을때 맛있게 네 이렇게 여러가지 케이밀크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케이밀크가 있다는걸 오늘도 한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케이밀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 정말 맛있고 맞아요 정말 월드컵 이거 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다 맛있어서 여기에 먹어도 맛있고 저기에도 맛있지만 여기에 먹어도 너무 맛있었다는거 뭔가 샤인머스캣이 생크림에서 반신욕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둘이 잘 어울려요 이 둘이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럼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 이런거 하던데 진짜해 아 진짜해 하고싶은게 생겼어요 하고싶은게 생겼어요 뭐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 왜이렇게 어때요 그냥 먹방만 신어 하고싶은게 생겼어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